한화건설이 부산 동래구 낭민동에 동네 꿈에 그린 견본주택을 개관했습니다. 부산 내 최고의 학군을 자랑하는 동래구에 위치했으며 시민공원이 자리해 인근 주거 환경이 탁월하고 교통 여건도 훌륭해 부산 동래구를 대표할 초고층 랜드마크 단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화건설 장한희 기자입니다. 한화건설의 동네 꿈에 그린 견본주택 개관식에는 한화건설 최강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동네 꿈에 그린은 지하 2층, 지상 49층 4개동 규모로 총 732세대이며 전 가구 모두 84제곱미터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공간활용도를 극대화한 알짜 아파트로 포베이와 판상형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평면 설계가 적용돼 공간활용이 용이한 넓은 서비스 면적이 제공되며 체강과 통풍 역시 뛰어나 입주민들이 쾌적하고 실용적인 주거 공간을 놀릴 수 있습니다. 한화건설은 부산 동네 꿈에 그린의 뛰어난 상품성과 차별화를 앞세워 성공적인 분양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한화건설 장한희입니다. 한화건설 장한희입니다. 아멘